아, 지구과학 1은 장소생강에 들어야 돼. 아, 강의 시작한다. 아,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화량의 바람 장소지입니다. 자, 요거 시간, 광속정리, 지속력, 3단원, 우리가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그 3단원을 한방에 빠르게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끝이 났습니다. 훈하니, 뭐해봐, 지치지 말자. 벌써 끝이야? 아, 그저 빛, 장풍. 빛의 속도로 정리한다. 광속정리, 지속력.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역시 장풍이는 영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 풍마이들의 케미에 딱 맞게. 자, 지금부터 우리는 광속정리, 지속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속정리, 지속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풍마이들, 어느덧 벌써 우리는 6월 모평이 끝이 납니다. 6월 모평을 보고 얼마나 많은 풍마이들이 후회와 반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 등급이 그래.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 분명합니다. 왜냐? 우리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자꾸 채워야 돼. 자, 그렇다면 6월 모평 이후에 우리 풍마이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장풍이가 6월 모평, 총평도 찍었습니다. 해설 강의도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바로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해보자라는 것. 그런데 기본 개념을 공부한 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을 1강부터 얘들아 끝에까지 정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이런 어떤 묘책을 하나 만들어내죠. 지속력입니다. 지속력은 바로 광속정리, 그리고 자료분석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선은 광속정리 지속력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모평에서 얻었던 교훈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잘 다지고 있느냐. 기본 개념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얘들아 1강부터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풍이는 빠르게 속전속결로 여러분들이 꼭 지구과학원에서 알아야 될 키워드를 365개로 압축을 합니다. 그 365개의 키워드만 잘 분석해낸다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원을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장풍이랑 같이 우리 풍마이들이 꼭 알아야 될 365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9월 모평을 앞두고 있고 그 9월 모평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기본 개념 정리 365개의 키워드를 장풍이랑 같이 빈칸을 메꿔보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빠짐이 없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될 것은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수능 그날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에 우리는 1등급 그리고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장풍이가 이렇게 우리 풍마이들의 전체적인 지구과학원 총정리를 위해서 교재 또한 잘 준비를 해놨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과학원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자료분석 지속력을 통해서 응용을 해보면서 우리는 9월 모평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풍마이들은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지구과학원 총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속정리! 지속력 1강에서 빨리 아주 스피드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손도 쉬지 마! 눈도 깜빡하지 마!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광속정리! 지속력 1강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지속력 있게! 쭉! 속전속결! 끝까지!